진짜 풀밀 났네, 진짜 풀밀 났을 것 같아요. 뭐 닭처럼 돼요, 이거? 닭인데? 저기 나 얼굴 굴려줄 거야, 차라리? 너 어디니 지금, 뭐 보여? 나 이제 800m 남았다는데요? 800m 남았다고? 알겠어, 알겠어. 누나 나와 있으니까, 누나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와. 알았어요. 그래, 여기가 지금 커브가 이렇게 있어서 입구가 안 보여서 나와 있어야 돼요. 나도 몇 번 지나쳤다니까, 우리 집인데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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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일단 오른쪽으로 꺾어서. 야, 김희민, 너 내려. 너 빨리 내려. 여기 카메라가 몇 개예요. 아니,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해. 그게 아니고? 카메라가 많아. 야, 유튜브 안 한다더니 해서 너무 투자 받았어요, 어디? 뭔 소리 다 해 봐. 기한아, 어제 술 먹던 복장은 아니지? 가만히 갔어? 아니, 이거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일 복장하고 온 거야? 야, 너 누나 거 술 터뷰 한 번 터지다.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 우와, 그런데. 누나의 대저택이야. 어때? 뭐 와야. 아니, 뭐야. 저기 사는 거야, 여기가? 대저택. 그럼. 누나 집이야. 이사 왔어. 누나.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농작물은. 누나가 다 키우는 거야. 누나가 농사 지은 거야, 엄마랑 같이. 이건 뭔 거 같아? 내가 맞춰볼게. 이거 맞춰볼게. 이거 호박이네. 그렇지. 이거 호박 이파리. 쪄서 쌈 싸먹고. 얘는? 가지. 잘 맞추네, 너. 가지가 내가 여주 사는데, 여주 나름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아는구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건 진짜 모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꼭 강남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풀같이 생겼네. 에? 꼭 영어로 된 거, 이상한 거, 무슨 뭐. 이게? 버질란트인지 뭐, 뭔지. 버질란트. 당근인데? 당근이에요? 허세 들어가는 거 안 키우네? 아니, 여기 허세 들어간 거 있어. 얘야, 허세. 이거? 허세 작물. 엄마가 나보고 미친 X라고 했던 거. 가을에 이거 갖다 씹는다고. 잠깐만, 이게 잠깐만. 냄새가. 난다. 냄새 나지? 저, 저 냄새 나는데. 뭐, 뭐? 그 퍼돌, 퍼돌, 퍼돌 냄새 맡을 때. 아니, 왜 이래, 진짜. 냄새가 그렇게 안 샜는데, 이거? 어, 그래? 이거 허세 작물이야. 왜요? 레몬 그라스. 레몬 그라스.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거. 똥냥꾹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래, 그 똥냥꾹 먹을 때. 응. 판 줄 알고 씹었다가 이빨 나갈 거 같은 그거잖아. 맞아. 그래. 정확해. 어때? 누나의 저택. 저택.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순서들 사는 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순서란 얘기야? 잡아드려요, 누나가. 살짝 경성 느낌이에요, 경성 느낌. 경성 느낌이라고? 응. 들어와 봐. 아, 진짜 살려고요, 여기서? 그럼. 여기 내일 싱크대 들어와. 맞춰놨어. 아니, 무슨 생각이? 아, 나 오자마자 안 오는다. 아니, 무슨 생각인 거야, 여기? 아니, 시골에서 살고 싶으니까. 이 창문도 원래 디자인에는 없는 건데 내가 또 돈 주고 더, 추가 금액 주고 뚫고. 아니, 나는 컨티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이거 다 원목이야. 이거는 사이프러스인가? 친환경 소재로 다 지었지. 도시에서 삶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도 시골 좋아하잖아. 좋아하기는 한데 내려와서 못 일으키는 거 없어요. 나도 일주일 내내는 못 잊지. 많이, 많이 지쳤어요. 지쳤다. 아, 근데 좋지 않아? 조금 돈 걷으면 좋겠다. 안 돼. 법적으로 6평 이상은 못 지어, 농막은. 딱 6평이야, 이게. 이리 와봐, 여기 화장실도 있어. 너 이따 똥 싸고 싶으면 여기서 똥 싸고 봐. 미니 화장실이지만. 그럼 똥은 누가 퍼요? 그거 기반 시설 다 했지. 야, 이제 일해야지. 이리 와. 온 이유가 있잖니? 야, 그 전에 나 뭐 하나만 보여줘도 돼? 뭐야? 내가 자식이 생겼거든? 이리 와봐. 너 진짜야. 내가 구화시켰어. 구화시켰어. 오골기 아니야? 아니야. 청란이야, 청란. 누나가 품었어요? 어, 내가 품었어. 내가 3주 동안 구화시켰어, 구화기로. 너 진짜 기절하지 마라. 알을 10개를 넣어놨거든? 그리고 이름을 다 써놨어. 알 10개 중에 딱 3개만 구화했는데 그중에 기한이가 있었어. 기한이가 쟤야, 회생이. 얘가 기한이야. 야, 누나 뭐 일이 좀 달라 보다. 이거 뭐 닭처럼 돼요, 이거? 닭인데? 내가 집에 갔더니 이거 봐봐. 어머. 구화기 안에 이거 있어. 대박 웃기지? 물 먹는 거 봐. 콕콕콕콕콕콕콕. 꼭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지, 넘어가. 그러니까. 사람 입처럼 흡입력이 없어서 중력으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기한이 암컷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다 수컷일 수도 있고, 싹 다 암컷일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몰라, 지금 간별이 안 돼. 빨리 와, 페인트나 칠해. 여기 와. 일로 오세요. 너무 커, 근데. 아니, 조그만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조그맣잖아. 이거 집이잖아, 집이네. 아, 조그맣잖아요. 제가 이거 받아요. 아, 누나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응. 발라보면 알아. 기한아. 뭐야, 이게? 아, 이거 저거네. 오일 스테인이야. 저거 빗물 새지 말라고? 그렇지. 기한아. 네? 농도 잘 맞춰줘. 어제도 하루 종일 굳질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누나가 저기 통삼겹 지금 해 놨잖아. 누구 왔어요, 또? 아무도 알아, 네가 처음이야. 진짜로? 어. 누나 땅에? 어, 네가 처음이야. 아, 영광이네. 야, 나 진짜 머리 좋지 않냐? 이걸 칠하는데 너를 불러줄게 생각을 한, 나 너무 얍삽하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붓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야, 네가. 아니, 붓이야 뭐. 붓일이야, 뭐 하는 건데. 여기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 뭐, 다 알진 못하고. 우리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 어머니. 아, 진짜? 응. 우리 엄마 가온 사람이잖아. 아, 여기 근처세요? 어,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 엄마 살고.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다른데? 나랑 스타일이? 좀 더 칙칙해진 것 같아. 어떻게 해? 컬러풀하게 흐리 맞지 않아? 컬러풀? 아니, 나는 이 색이 좋은데. 자연 속에 묻힌 색깔을 좋아해. 너 무슨 색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니, 약간 좀 흰색이랑. 왠지 포카리스 웨이트 광고에 나올 것 같은데. 포카리스 웨이트? 야, 빨리 발라. 누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만나는 분 없어요? 없어, 이 자식아. 뭐, 그 사이에 한 3명 만났다면서요, 누나. 미친놈아. 야, 기안아. 네?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로 데리고 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여기서 밀월 여행을 즐겨봐. 욕먹지 않을까요? 여자친구 같아. 이런 데를 데리고 오냐고? 와,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구석구석 칠할 때 엄청 많네. 모든 걸 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되게 즐거워. 이미 다 생각하고 왔어요, 누나. 이미 고생할 것 같더라고. 아이고. 약간 좀 깊이감이 생기긴 했다, 누나. 저 육각형은 왜 달았어? 그게 이음새. 저기 나 얼굴 그려줄까요, 차라리? 어? 뭘로 그리게? 매직으로? 매직으로? 진짜? 응, 해볼게. 대박이죠. 내가 여기다 매직 놨는데 어디 갔지? 아... 우리 엄마 그림 그리잖아. 유아 불과는 갖다 달라고 그럴까? 엄마, 여기 입구 위에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거 있잖아, 나무로. 거기다 기한이가 나 얼굴 그려준다고. 있는 거 대충 적당히 해오면 나 얼굴 그려준대, 기한이가. 모래바람을 휘날리며. 아직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던 연예인이야. 살색. 나를 왜 쳐다봐. 그냥 다 짜버려. 다 써, 다 써. 조심해라. 네. 뭘 쳐다봐, 짜증나. 얼굴을 몰라서 쳐다보는 거야? 너 설마 그게 내 눈은 아니지? 아니, 눈은 없죠. 너 그 나상 옷을 눈은 하지 마라. 아, 진짜. 벌써 망했어. 입을 연결할 수가 없네.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 얘! 야! 예쁘다. 저기요, PD님. 무서워. 야, 점집 같아. 점집. 야! 귀신 안 들겠네, 그럼. 아니, 근데 과정, 과정. 이거는 기초가 대충 해놓고 이제. 맞아, 맞아. 어머니 말씀. 딱 컬러가 약간 지금 비명 횡사한 약간. 기세를 봐요, 누나 이게. 귀신도 안 들어요, 기세가. 아, 약간 부적 같은 거네, 그렇지? 그럼. 너 설마 그거 내 팔다리니? 팔, 팔. 너 그거 내가 싹 지워버린다? 아니, 지우지 마요, 누가. 아, 그럼 왜 자꾸 이상한 걸 그려? 내 리트 프레스에도. 아니, 과정인잖아, 저거. 보여요, 손가락? 이렇게 한 거야? 네. 내 유럽 감성, 농막에다가 지금 제가. 눈깔 안 그려서 그래, 눈깔 그리면 괜찮아요. 좀 쉬어요, 누나. 이게 다 완성을 보여줘. 알겠어, 나 쉬고 있을게, 그러면. 너 보고 있으니까 혈압을 나서 안 되겠다. 근데 왜냐면 팔다리를 그려야 되는 게 모델이니까 이걸 그려야지. 멀리서 봐야지. 눈 가는 게 뜨고 볼 거야. 이름, 집 이름. 혜진궁. 혜진궁? 혜진궁. 너 우리 집에 와서 그림 그려가지고 네 작품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쁜데? 뭐가 예뻐? 얘 괜찮은데? 등에 땀이야? 기아나. 너 힘들어, 그만해. 목도 안 좋은 애가. 누나. 어때,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좋아. 이행종? 팔다리 지우지 마요. 진격의 거인.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 진격의 거인. 기아나. 대박인 거 보여줄게. 여기에 반해가지고 누나가. 여기가 대박이야. 이거. 오, 저거. 야, 여기 앉아. 누나 타요, 누나 타. 오, 이게 깊네. 깊어. 완전 깊어, 여기. 안 돼, 마지막.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 차라봐, 차라봐. 차라봐, 차라봐. 형, 형. 풀밀라라고 생각해. 형, 조심해. 아, 형. 아, 형. 진짜 풀밀라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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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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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짠. 양주는 기아니랑 먹어야지, 맛있지. 야, 누가 먹어. 왜 다 줘. 라면 먹어, 살찌잖아. 기아니한테 제일 고마웠던 거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파악해 준 거야. 편견이 없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 더 주시옵소서. 술은 잘 먹어야지, 맛있어. 그리고 당신과 함께 먹어야지. 오늘의 시간을 찾는 곳은 autonomy다, 한국의 아플落과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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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은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